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또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 드려야겠죠 삼성뿐이 아니라 그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한번 전달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고 계시는 분도 쉬고 쉬고 영상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강제로 듣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는 프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프리하게 하십시오 프리하게 너무 이렇게 뭔가 압박을 가지시면 안 돼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쯤 뭐 쉬고 계실 거예요 특별하게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위쪽 지방은 현재 눈이 와가지고 날릴 테고 밑에 지방은 눈 오는 커녕 지금 해가 쨍쨍 지금 때는 찌고 있습니다 날은 좀 차갑지만은 하여튼 건강 잘 챙기면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중에 보니까 반도체가 마진이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진 마진율이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한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1000원을 팔면 500원 남으면 500원 이런 마진이면 완전 최고죠 꿀이죠 꿀 그러다 보니까 상상률 상상을 초월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더라고 슈퍼 호환기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50%가 넘었다 50% 슈퍼 호환기 때 이정도로 마진율이 좋았던가 봐요 하여튼 그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기업들 지난해 실적 발표가 본격화 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니까 그 수익성을 나타내는 그 영업이익률이 있어 이 영업이익률이 어떨지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죠 그 영업이익률은 그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인데 얼마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야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벌었나 그런 지표입니다 지표 쉽게 말해서 마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순수 영업활동으로 벌이 되는 수익이 크다 수익이 크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보통 기업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을 해요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합니다 특히 마케팅 비용에 많은 급액을 쏟아넣는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한 5% 정도 될 거예요 5% 안팎이 일반적이다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겁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있는데 LG전자 생활가전사업부가 보니까 지난해 10%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생활가전사업부가 오리온 있죠 오리온 우리 과자 많이 만드는 오리온도 식품업계임에도 불구하고 17%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17% 이를 두고 어깨에서는 그래요 다양한 영업활동 비용이 발생하는 가전하고 식품산업에서는 말이 안되는 수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조업체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그 애플 그 애플의 경우에는 보통 한 20에서 한 30%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한 18%였어요 18% 삼성전자가 한 18% 정도 됐다 하지만 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50%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게 어느 회사냐 비록 반도체 업체예요 반도체 국내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평균 한 30%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호황이면 50%까지 치솟는 거야 쫙 올라갑니다 50%까지 이는 그 고부가가치라는 반도체 산업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 스마트폰이나 그 가전에 비해서 그 마케팅 비용도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한몫을 하겠죠 뭐 마케팅 할 필요 뭐가 있어 반도체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올라간다 그 재미있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반도체 슈퍼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업체죠 네덜란드의 그 장비업체 ASML이에요 ASML 이 업체 골때리는 업체예요 ASML ASML은 전 세계에서 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납품업체 구조상 을의 위치에 있어 을인데 독보적인 기술력하고 한정적인 그런 생산 대수로 삼성전자하고 그 TSMC마저 쥐락펴려가는 그런 슈퍼얼이다 삼성 TSMC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실적도 고공행진이다 실적도 고공행진이야 ASML은 지난해 매출이 186억 유로였는데 영업이익은 98억 유로예요 유로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3.1%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은 44% 정도 돼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52% 돼 52% 와 영업이익률이 무려 52%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수익성 비결은 뭐냐 EUV 장비 때문이겠죠 그 한 대당 얼마 정도 하냐면 대략 한 2,000억 정도 2,000억 한 대당 2,000억 정도 하는데 그 첨단 공정에서 필수 제품으로 꼽혀 가지고 수요 공급 불균형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활용 범위가 파운드리에서 메모리로 현재 넓어져 가지고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그 ASML이 총 42대의 EUV 장비를 삼성하고 하이닉스, TSMC 등에 공급을 했어요 대만이 EUV 장비를 포함해서 전체 그 ASML 노광장비 중 44%를 가져갔어요 대만이 많이 가져갔고 한국이 한 35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한 16% 정도 미국, 일본이 딜을 따른다고 하네요 현재 주요 반도체 기업 간에 EUV 장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ASML은 이를 통해서 추가 마케팅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런 핵심 장비를 단독 공급하는 그 결과가 이 같은 영업이익률로 나타난 셈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현재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적인 1위가 대만이겠죠 TSMC 지난해 매출이 얼마였냐 69조였어요 69조 69조 근데 영업이익은 한 28조 정도 됩니다 28조 보면 TSMC 매출은 69조 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얼마입니까 270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매출이 더 큰데도 시총은 골대릭에 TSMC가 높아 왜냐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스닥이 상장되면 몇 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영업이익은 28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좋아 영업이익률이 41% 되는 거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참 만족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TSMC는 12인치 첨단 공정 매출에 힘입어 가지고 지난 3년간 30에서 40%의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했어요 2019년 20년에는 기록한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는 35% 20년에는 42%죠 ASML 하고 TSMC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하고 하이닉스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양사에 지난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삼성은 31% 하이닉스는 29% 그 두 회사는 18년도에 반도체 슈퍼 호황 시절에는 50%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삼성이 반도체 부분이 52%였어요 하이닉스가 51%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단순히 쉽게 말해서 1000원을 팔면 500원을 남기는 셈이에요 인텔은 지난해 비교적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인텔의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0억 2400만 달러 영업이익은 194억 5600만 달러로 영업이익률은 25%에 그쳤다고 하네요 인텔은 지난해 매출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3년 만에 따라잡혔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을 지난해 그 평균 1달러로 적용했을 때 823억 달러로 인텔을 한 30억 달러 앞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체가 5.7% LG전자 5.2% SK텔레콤 7.2%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이버가 한 22.9%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반도체가 이렇게 돈 잘 버는 줄 몰랐죠 여러분들 앞으로 반도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냥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돈 잘 버는 삼성전자 앞으로 또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